경기에 임하는 태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파스리 3번 홀, 4개의 파스리 홀 가운데 가장 짧은 홀이에요. 오늘은 왼쪽, 약간 뒤쪽에 핀이 꽂혀 있습니다. 아, 좋아요. 김동민 선수는 워낙에 아이언을 잘 치는 선수라서 최근에 그 아이언 샷이 더 정확해졌습니다. 그리고 추격하는 선수들 가운데 처음으로 공동 선두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. 네, 깔끔하게 성공하는 김동민입니다. 아, 어제 참 이번 홀의 더블 보기가 안타까웠었는데요. 그래도 오늘 이번 홀은 잘 넘어갔습니다.